말 걸어주시거나 하셔도 되니깐 저희랑 재미있게 좋은 시간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본사람이라서 한국어가 조금 사투러요 마지막 곡 여러분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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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이게 뭐지 아 피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뭔가 싶었어요 jrp 피버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가 커플댄스로 추는게 있는데 그게 있구요 두번째로는 부석수네 화이팅해야지 그리고 세번째로는 저희 둘이 출 수 있는게 뭐가 있죠 nct 뭐 영웅 이런거 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신나는 걸로 갈까요 멋있는 걸로 갈까요 신나는거 자 나는 nct 영웅이 좋다 나는 너네들이 힘들었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너네가 힘들었으면 좋겠어 nct 영웅 쳐다라 put your hands u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분이 저희들 죽였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곡 나는 너네들이 신나는 파이딩 해야지 쳤으면 좋겠다 파이딩 해야지 원 투 쓰리 어 저희들 힘든것보다 적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세번째 뭐가 있었죠 나는 너네들의 커플댄스 박준영의 피버가 보고싶다 오 오 오 오 오 맞네요 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은 저희 jf의 피버 가보도록 할 거구요 아까 너네들이 힘들었으면 좋겠어 nct 영웅 쳐줘 라고 했던 7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미있게 마지막까지 공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추운 날씨에도 공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약간 비즈니스댄스 JYP의 Fever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ever 가볼게요. 박수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